한국미래장애인후원재단 이종수 중앙부회장에게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추대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종수 중앙부회장은 대한민국 장애인 후원단체로 시작한 1997년부터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으로 해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은 지속이 목표이고, 이종수 중앙부회장은 장애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부회장은 지역사회봉사는 25년이 넘는 봉사로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봉사 이종수 부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탄강댐 포천시 이주민권익보호활동, 이주민들의 이주민단지조성, 이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 교동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탄강댐 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이주민들과 소통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다. 장애인 후원단체를 통한 2007년부터 자원봉사와 기부나눔을 실천하며, 중증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로, 이 부회장의 봉사실천은 부모님의 어려서 평소 가르침으로 부모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몸소 실천하는 봉사를 몸소 실천했다. 봉사단체에서 확인한 직간접 기부가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평우 명예회장은 이종수 부회장님은 대한민국 장애인단체의 발전과 장애인 지원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신 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후원과 발전의 이바지와 중증장애인 제가,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세터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적임자로 인정을 받아 중앙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취임한 것이라고 밝혔다.